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주 잘 마무리하시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라나 ETF 신청을 비롯해서 시장에서 중요한 뉴스들이 좀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대선 TV토론을 비롯해서 중요한 이벤트들도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가지 어떤 방향성의 변화들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이벤트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뉴스들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에 그런 여러 이벤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잠정치 대비로는 0.1% 상승을 했지만 이전 대비로는 2% 이상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즉 미국의 어떤 경제성장률이 즉 경기가 확장되고 있는 국면들이 이제 많이 꺾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같은 경우는 노동의 어떤 빠른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전 지휘와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를 하면서 그래도 미국의 노동이 견제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시그널로도 볼 수가 있는데 총수령자의 어떤 누적 숫자들을 보면은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2주 이상 청구한 건수들은 2년 7개월 내 또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어제 발표된 지표들이 가리키는 방향성은 미국의 어떤 경기가 위축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아마도 영상이 공개될 때쯤에는 한창 진행 중일 텐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90분 동안 대선 토론을 합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폴리마켓에서는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44% 정도로 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함께 예의주시하시고 만약에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제가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PC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경기 지표들이 좀 경기가 꺾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도 꺾이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전치 대비로 해서 지금 예측치가 근원 같은 경우는 2.6%이고 그리고 헤드라인 같은 경우도 이전에 2.7%에서 2.6%로 아마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들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만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어떤 흐름들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연운 총재들도요. 아마 4분기 내에는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또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미국 의회는 또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느냐.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미국의 의원이 무려 31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 의원은 41명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강력 지지파 중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장의 극적인 변화들을 위해서는 이번 대선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네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순유입으로 전환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틀 연속으로 그 수치 자체는 좀 작게 나오고 있지만 순유입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피델리티에서 1860만 달러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도 430만 달러가 순유입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전해준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네크가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한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 신청 결과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장에서는 설왕설레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이번에 승인될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요한 증거는 뭐냐 하면 두 가지를 주로 들고 있는데요. 우선은 선물 ETF가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먼저 선물 ETF가 승인이 되어서 한창 거래가 진행 중이었는데 솔라나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SEC가 솔라나를 한때 증권으로 간주를 했고 그것 때문에 로빈우드에서 또 솔라나를 상패했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실점에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이 ETF와 관련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들을 제시를 해왔죠. 자 그런데 에릭 발추나스와 제임스 에이파트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번 솔라나 ETF 승인을 위해서는 대선을 기점으로 한 어떤 변화들이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SEC의 위원장이 해스터 퍼스로 바뀌었을 경우에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대선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에이파트도 아무래도 솔라나 현물 ETF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내년쯤에는 출시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솔라나가 가격이 좀 반등을 했죠. 그동안에 좀 부대낌을 겪고 있다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소셜볼륨상으로 봤을 때도 솔라나와 관련된 소셜볼륨이 순식간에 크게 증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티멘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소셜볼륨이 어떤 사회적인 관심에 의해서 즉 어떤 실적이나 성과가 아니라 이런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한 부분들은 꾸준한 지속적인 렐리로 이어지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솔라나가 이번에 반등한 것은 신청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에 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상황들을요 온체인지 표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하는 주간보고서에서 좀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정도만 발췌를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강세장과 약세장의 어떤 사이클 인디케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들을 이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수치가 작년 3월에 있었던 미국의 중소형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회복되고 새로운 상승세를 좀 얻기 위해서는 시장의 강세 단계가 이제 추진력을 얻어야 되고 그 원동력으로는 강력한 수요들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의 수요가 2024년 1분기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가격에 큰 상승을 이끌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 대비로는 많이 줄어든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은 4월에 좀 하락세를 크게 경험하고 나서 5월에는 일정 부분은 반등을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상승세를 아주 본격적으로 이끌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 즉 더 높은 수요 증가가가 필요하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레이더들의 실현 가격과 손익을 갖다 살펴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은 온체인의 미실현 마진이 마이너스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 얘기는 투자자 집단들이 뭐 매도할 사람들은 이미 많이 매도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도 압력은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낼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 다시 양전환을 해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움직임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즉 이익 마진 자체가 이 31이평선 위로 지금 올라가서 크게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31이평선 하단에 존재하고 있고 지금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도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3월을 기점으로 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더 시가총액의 60일 증가율이 4월 말에 126억 달러에서 현재는 무려 25억 달러까지 둔화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 흐름들은 2023년 11월 초 이후로는 가장 느린 성장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시점 정도가 대략적으로 요때 정도 수준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암호화폐 시장에 또 유동성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시황 때마다 강조드리는 채굴자들의 움직임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더 많은 항복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일 동안에 이 채굴자 물량이 거래소로 이동한 물량들을 보면은 크게 증가한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감소 추세에 있다가 다시 크게 증가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해시프라이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 번 좀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다시 한 번 더 흘러내리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북미 전역에서 채굴업체들이 전기요금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면서 지금 채굴기들을 끄게 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44일째 채굴업자들이 행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시 가격이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해시프라이스가 일시적으로 또 급등하고 급락하는 움직임들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의 어떤 경제 환경이 여전히 변동성이 또 크다는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의 어떤 전체적인 가치와 더불어서 짧은 기간 내에서도 급격하게 또 변동할 수 있는 어떤 거래 수수료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채굴자들의 어떤 움직임들과 채굴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시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온체인지표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구 보유자들이 지금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치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에 대한 지표들도 하나만 확인해 보면요. 요거는 그레이스케일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참고한 자료인데요. 올해 비트코인이 큰 상승세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알트코인들은 전반적으로 엇갈린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은 AI 테마였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이번 3분기에도 AI 테마가 가장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들고 있는 중요한 섹터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어진 만큼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또 많은 상승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격 전망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JP모건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인데요. 지금 JP모건에서 7월에 마운드곡스의 상환이 시작되면은 매도 압력으로 하락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월은 좀 위험하게 지나가고 8월에 반등할 전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전제로는 마운드곡스 채권자들의 대규모 매도가 7월에 발생했을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8월에는 적어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들을 많이 밝혔었죠. 그런데도 이런 어떤 전망들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기서 조금 더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블랙락이 지금 ETF와 관련해서 또 공세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홍보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영상에는 비트코인은 신생자산으로 아직 금시장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즉 결국 이 얘기는 금의 시가총액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락의 180억 달러 규모의 산업펀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를 했다라는 기사가 또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블랙락이 어떤 공식적으로 잠잠한 움직임들을 그동안 보여줬지만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현물 ETF를 출시한 회사들은요. 여러 어떤 기관들이나 아니면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비투비 영업들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유입되지 않았던 정말 새로운 거대 자본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몇 가지 뉴스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볼리비아가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했었는데 그 금지 조치를 해제를 했습니다. 근데 볼리비아에서도 비트코인이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된 겁니다. 이렇게 그동안에는 금지를 했다가 다시 금지를 해제하는 국가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스트라이프가 암호화폐의 글로벌 채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또 좋은 호재 뉴스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S&P 글로벌이요 싱가포르 토쿠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어떤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거대한 변화들이 좀 이런 짧은 기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변화들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변화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는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움직임들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CBD 지표상으로 지금 가격 구간들이 좀 하단으로 내려왔는데요. 여전히 70K, 72K, 73K에서 뚜렷하게 매도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K에 있던 매도벽은 상당히 옅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이 구간에서 물량을 던져내고 나서는 계속해서 관망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딱 여기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들을 더 이어갈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는 이 구간에서 물량을 놓고는 지금 계속해서 관망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 시점에서 가장 크게 유입이 된 주체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물량을 놓고서 지금 이 구간부터는 오히려 좀 매도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갈색 고래의 물량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는 그 타이밍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중요한 구간들을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들은 우선은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위치하고 있는 62.6K를 빠르게 회복해야 됩니다. 이 구간을 회복하고 나서 22MA와 50SMA를 차례대로 탈환하는 것들을 봐야지 우리가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조금 반등하고 하락하는 부분들에 일일이 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중요한 구간들을 어떻게 상방 돌파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되죠. 자 그리고 하방으로는요. 60K 상단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단의 58K가 가장 어떤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상단을 지켜내는지 여부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이 구간 상단에서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60K 상단에서 주봉과 월봉을 마감하는지 여부들도 지켜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롱 포지션이 60K 바로 상단 부근에서 진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1K에도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쇼 포지션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뚜렷하게 형성된 구간들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하방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점부터 해서 주말 동안의 변화들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URPD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구간이 여기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치열한 접전지였던 구간들을 조금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단기적으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요. 이 가격 구간은 대략적으로 61K 바로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62.6K에 있는 단기 보유자들의 실험 가격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